적게 가진 사람이 왜 영성이 높죠? 여러분, 무소유한 사람이 왜 영성이 높죠? 근거부터 좀 듣고 싶어요. 무소유를 왜 해야 되죠? 왜 하고 있는 거죠, 무소유를?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? 육바람이 한 대 장애가 되나요? 참나를 만나는 대 장애가 되나요? 뭐가 문제죠? 왜 소유를 하면 안 되죠? 부처님 당대에도 그 엄청난 사원들이 있었어요, 기증받은. 그거 다 누군가가 피 땀 흘려 번 집이고, 돈 그걸로 만든 집이고 이겁니다. 황금 깔아서 만들고. 그러니까 결국 소유가 있어야 우린 살아요. 내 거라는 소유만 없으면 되나요? 결국 소유라는 건 내 거라는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? 결국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결국 써야 내가 사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왜 무소유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. 무소유라는 것에 집착을 하면요.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는 집착에서 뭐만 생기면 다 갖다 바치고, 갖다 여기다 줘야 되고. 이게 지금 여러분, 보살이 하는 일 같으세요? 그러지 마세요, 여러분. 무소유하지 마세요. 집착 좀 버리세요, 집착. 집착 버리라는 거 몰라 하시고 깨어나라는 얘기예요. 몰라 하고 깨어나서 육바람일 자라는 얘기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무소유를 해가지고 천하의 무소유 제일 잘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. 내가 물건에 좀 집착이 없어요. 조촐하게 사는 게 난 좋아요. 그럼 그렇게 사세요, 그 사람은. 그걸 도인양하면 안 돼요. 난 화려한 게 좋아요. 화려하게 사세요. 그걸 도인양하면 안 돼요. 그건 그냥 애고의 개성이지, 애고의 기질이지. 도는 아니란 말이에요.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많이 가졌다고 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, 가진 게 딸랑 의자 하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많이 가진 게 버거운 사람은요. 덜 갖는 게 편하니까 덜 가지면 돼요. 그런데 많이 가져도 나는 안 힘들어요. 더 많이 가져도 돼요.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. 도는 그게 아니에요. 그 가진 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. 육바람 이래 맞게 쓰고 있냐. 깨워서 쓰고 있냐. 아공, 복공, 구공의 논리로 쓰고 있냐. 아니면 사리사욕에 쓰고 있냐. 이건데 자꾸 무소유니 뭐니 하는 말 날리면 중생들이 다 헤맨다고요. 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소유 들으면 멋있거든요. 부분 진리예요. 부분 진리. 부분 진리가 전체 진리를 날려버려요. 더 큰 진리를. 나는 적게 가진 것으로 너희보다 위대하다.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육바람 일을 해야 되는데 무소유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. 암빈, 낙도, 암빈. 가난을 즐긴다. 변태예요, 변태. 가난을 즐기는 변태. 나는 비싼 밥은 절대 못 먹어. 비싼 밥 못 먹어. 나 좋은 집에서 절대 안 자. 원칙이에요. 왜? 나는 암빈이니까. 무소유니까. 그런데 이것 빠지면 엉터리예요. 낙도. 도를 즐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가난이 왜 편해요? 가난해도 나는 편안하다. 왜? 도를 즐기니까. 육바람 일이 충만하니까. 참나가 충만하니까. 가난해도 행복한 거지. 난 가난을 즐겨. 변태죠. 돈 지어주면 바르르 떨 거예요. 나 죽으라고 돈을 줬냐? 그 돈 하나도 벌벌 떠는 놈이 무슨 도를 논하고 육바람 일을 논하고. 무소유가 중요하니라. 나한테 소유로 온 것들은요. 잘 써가지고 백배, 천배 이득이 남게 뻥튀기를 하는 게 훌륭한 부살입니다. 나한테 온 소유물을 물진 기용, 인진 기재, 사람은 재능 다 끌어다 쓰고 사물은 재주를 다 부리게 해가지고 재능을 다 부리게, 효용을 다 쓰게 해가지고 여러 중생들 돕고 구하는 게 좋습니다. 무소유 그러면 소승이에요. 소승. 대승이 무슨 무소유예요? 청빈이니 가난이니 다 소승입니다. 대승하는데 청빈, 가난해가지고 중생 어떻게 도와요? 질문이 arises from the show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